손흥민 선수는 39, 이것도 16경기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경기당으로 하면 슈팅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6골에 XG값이 나왔는데 4골을 더 넣어서 10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만 놓고 하면 3위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정도 기회에서 이 정도 집중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선수가 바로 위에 우리의 황희찬이고요 슈시 별로 없는데? 26개의 슈팅이야 거기서 XG값이 4골 그러니까 한 4골 정도 넣었으면 아 황희찬 이번 시즌 딱 기대 득점만큼 잘해줬네 근데 2배를 넣었어 진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엄청난 골결을 보여줬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음 소식은 23, 24시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그리고 최악의 피니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 2명의 선수가 수치적으로 골 기대 득점만 XG값이 1, 2위예요 황희찬 선수는 그러니까 통상 한 4골 정도를 넣었어야 돼 4.03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많은 그보다 3.97골 많은 8골을 넣은 거고 손흥민 선수는 한 6.04골 넣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많은 10골을 넣어서 플러스 3.9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기회가 왔을 땐 원래는 이 정도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평균 값을 낸 게 기대 득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대 득점보다 골이 더 많으면 얘는 뭐야 이런 기회에서 어떻게 더 골을 더 많이 넣었어 기대 득점보다 만약에 실제 골이 낮으면 얘는 이걸 못 살렸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황희찬과 손흥민이 거의 다 2배 가깝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골 결정력을 높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번 시즌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게 혼란이나 살란 없네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나왔어요 혼란하고 살란은 정확한 기회가 매번 와요 아 그러니까 기대 그러니까 이건 팀 차이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는 정말 이거 보고 이것만 보고 아 이러면 우리 황희찬이 홀란드보다 더 좋은 선수 아니야? 이러면 이제 약간 너무 과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나 살라 같은 경우는 패스가 바라파로 오고 맨시티와 리버풀이 만들어내는 찬스 자체가 울부헴튼이나 토트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변수도 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저 그 기대 득점 대비 골을 넣는 이제 요거를 보시면 오우 이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울부헴튼과 토트넘에서 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수라는 건 저거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트넘이나 울부헴튼은 뭐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찬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토트넘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찬스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저는 특히나 놀라운 게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늘상 월드클래스의 득점력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진짜 골계를 절대 안 놓치고 좋은 자리에만 가 있고 너무 이 황희찬 선수의 성장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랍다 아니 우리 두 선수가 저렇게 1회 하니까 좀 신기하네 그 표 있으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두 선수의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골을 넣었던 위치를 저 보면 빨간색 안에가 색칠되어 있는 게 다 골을 넣었던 위치입니다 다 이제 박스 안에서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손톱으로 많이 뛰면서 박스 안 타격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 아래 보면 전체 슈팅이 39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페노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란 같은 친구들은 전체 슈팅이나 XG값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 자체가 되게 높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막 30골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거기가 그냥 비등비등하게 이걸 넣어주는 거고 근데 이거 봐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39 이것도 16경기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경기당으로 하면 슈팅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6골에 XG값이 나왔는데 4골을 더 넣어서 10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만 놓고 하면 3위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정도 기회에서 이 정도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선수가 바로 위에 우리의 황희찬입니다 슈팅 별로 없는데 26개의 슈팅이야 거기서 XG값이 4골 그러니까 한 4골 정도 넣었으면 아 황희찬 이번 시즌 딱 기대 득점만큼 잘해줬네 근데 2배를 넣었어 그러니까 진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엄청난 골결을 보여줬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실 XG값이 저렇게 확 XG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는 얘기는 슈팅 기회나 기회 자체가 좀 적었다 음반투 스타일이 그렇다 이거 하나 전제로 깔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네트가 다치기 전에 굉장히 간결했어요 네트에게 쫙 주면 네트가 솔로 플레이하고 볼 오면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서 황희찬 이 호흡이 딱딱 맞으면서 왔을 때 그냥 딱 원샷 원킬 이게 계속 들어갔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가 빠졌을 땐 어땠냐면 그런 네트와의 호흡을 통해서 황희찬이 쫙 자신감이 이제 골을 놓고르면서 자신감이 올라갔잖아 자기 컬이 하위 찍고 그런 상태에서 네트가 빠졌는데 황희찬을 톱으로 올려놓고 근데 자신감이 차있잖아 그러니까 슈팅할 때 되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골 슈팅 때리려다가 한 번 보고 그러면서 더 XG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기대 득점 대비 훨씬 더 골수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팀 전술과 또 맞아 들어가는 자신감도 차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울버헴튼의 공격 전술이 결국은 황희찬으로 되잖아 황희찬을 중심으로 해서 울버헴튼의 공격을 짜다 보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계리오늘 감독도 저번에 언제든지 골 위치가 좋다 황희찬 선수가 오프더볼 플레이가 진짜 좋아진 게 뭐냐면 최근에 골 놓는 거 보면요 골대 앞에 볼이 가면 뭔가 황희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 장면부터 쭉 보면 황희찬 선수가 계속 뛰면 세컨볼 상황 나올 때 이미 뛰어들어가 있고 볼이 막 우당탕탕 할 때 이미 열심히 뛰어들어가 있어서 거길로 볼이 가요 근데 그게 뭐 그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득점이 안 나올 때도 계속 그런 것을 시도를 하니까 계속 이제 부지런하니까 골 결정력이 딱 좋은 위치에 딱 있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황희찬 선수가 참 부지런한 플레이가 이 득점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성공하는 선들이 다 비슷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황희찬 선수야말로 진짜 노력하는 선수거든요 원래 황희찬 선수가 학생 때도 대단한 공격수가 나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황희찬은 알고 있잖아요 B시즌 때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영상도 유명하잖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황희찬 선수가 저 만나서 우리 달수네 보면서 자기 얘기하는 걸 찾아본대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빨대가 황희찬을 뭐라고 했어 그러면 속은 그렇지만 내가 그걸 부족하나? 라고 해서 그걸 또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뭔가 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래서 아 이거를 주위 사람들은 지적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그걸 자기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저렇게 올라가니까 더욱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네트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번 달 중순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좀 있으면 돌아와요 네트가 더 시너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아 진짜 황희찬 선수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나 진짜 갑자기 조금 이제 건강만 조금 약간 그런 것만 잘 좀 해주세요 건강이요? 누구보다 건강이 보이는데 황희찬 선수는 뭐 하실 말씀? 아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마음가짐을 가지셔라 저요? 네 댓글에 너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아 늘 배우고 있습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방송 꺼지면 이거 기억했다가 막 욕하잖아 우리한테 저 녀석 저 녀석 언제 내가 강퇴한다 약간 야 저 녀석은 되게 순한 편이다 그죠? 아 저 녀석 막 이러면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아 요거 하나만 갑니다 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워스트 반대되는 개념이죠 좋은 찬스가 왔는데 살리지 못하는 선수 마이너스 선수인데 브랜트포드의 닐 모패라는 선수가 지금 아 요거 한 5골 정도 넣었어야 되는데 날려버린 거죠 마이너스 3점 2골이에요 2골 못 넣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봐봐 니콜라스 잭슨이라든지 네 저 뉴네스 이런 건 심각하네 아니 근데 나는 일단은 뉴네스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엔소 페란데스가 저기 들어간다는 것도 포체티노가 하도 공미를 쓰니까 하도 공미를 쓰니까 공격지역이 있다가 막 그런 거예요 왜 수미를 자꾸 공미를 쓰니까 저희 데이터에 올라가잖아 아니 근데 유명한 선수는 다 있네 레시포드도 있네 니콜라스 잭슨 뉴네스 메뉴가 워낙 공격의 문제니까 레시포드가 제일 문제긴 하죠 저 명단 중에서 레시포드 메뉴는 만약에 메뉴에 저 레시포드가 아니라 손흥민 같은 그런 결정력 좋은 선수가 있었다면 승점 더 많이 쌓았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옆에 보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보면 누네스는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한 이후에 XG값이 23.47 그러니까 23골 이상은 넣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3골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야 10골을 묻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누네스 득점력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누네스가 그러니까 리그가 프리미어리그가 참 힘든 일이라는 게 원래 누네스가 손흥민 선수 득점화 갈 때 손흥민 선수만큼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했던 선수 유럽에서 찾아보면 딱 한 명 있어요 누네스 근데 프리미어리그 오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원시즌 히트 같은 느낌이 그때 우려도 됐죠 한 시즌 반짝거리는 선수 근데 누네스가 저 웃긴 게 뭐냐면 잘해요 골 나오기 전까지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 기대 득점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기대 득점을 막 올려놓고 못 넣어 그걸 결정하지 못한다 열심히 뛰긴 뛰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파울러가 최근에 그 얘기했죠 로이 파울러는 뭐 리버풀의 전설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누네스를 기다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죠 살라가 찬스메이킹 1위예요 그 얘기는 살라가 그렇게 줬는데 누네스가 다 날렸다는 얘기고요 근데 난 희한하더라 나 이번에 리버풀 유럽파리그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날 경기도 살라가 거의 킹이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살라가 근데 리버풀 안필드 팬들이 누네스가 몸풀 때부터 누네스를 엄청 연호하고 나와서 플레이할 때도 누네스를 엄청 연호해 진심으로 막 누나 막 그런 거여서 난 뭐지? 근데 그날도 못했거든 잘? 네 열심히 해 그거 열심히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호감상이긴 해요 열심히 해 내가 그동안 잘못 봤나? 누네스가 현재에서 보면 잘하나? 근데 왜 그렇게까지 소리질러 대는지 모르겠더라고 아 기대감도 좀 크기도 하고 약간 누네스가 팬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막 공격수인데 막 미친 듯이 따라가서 압박하고 막 들이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팬심은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팀 위에서 약간 이런 맘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 나 근데 누네스 얘 나한테도 방송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참 좋다는 의견이 많아 난 누네스 응원해 아 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